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황영웅 씨의 콘서트에서 보여준 그의 출중한 댄스 실력과 무대 매력을 집중 조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댄싱머신 황영웅의 매혹적인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황영웅 씨는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 그의 이름이 왜 댄싱머신으로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각 곡이 시작될 때마다 그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댄스 무브는 관객들을 순식간에 매료시켰습니다. 황영웅 씨의 댄스는 단순히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열정이 녹아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음악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정교함과 세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날 황영웅 씨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댄스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자아내는 힘이 있었고 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공연장을 에너지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황영웅 씨의 매 무대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무대 예술가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이며 그의 노래와 댄스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황영웅 씨의 댄스는 그의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돋보이는 요소로 그를 트로트 음악의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정을 자극하고 기쁨을 선사하는 축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황영웅 씨의 댄스를 감상하며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그의 다음 공연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댄스와 무대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의 무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웅 씨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무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